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저를 괴롭혔던 아빠를 한 번 그 머리를 한 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! 고생! 아유 깠다. 다시! 아우! 어? 무린다. 아우 깠다. 그럼 배틀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깠다. 어? 무린다? 젠장.. 아우 깠다! 아! 아하! 아하하하 아 아우 깠다. 아아아아 몸은 여름을 맞췄는데 이제는 머리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회전이야 지금 우선 사람 기분 나겠지? 응 우선 사람 기분 나겠지? 아 아 아 아 아 아! 아유 깜짝아! 아유 깜짝아! 제가 웃겨! 머리! 오늘은 울퉁을 마쳤지만 다음번에는 꼭! 머리를 마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